어떤 맛이야? 야! 불어! 야! 봤어! 실패야! 주아 이거 먹어도 돼? 괜찮아? 안 죽어 오, 이 정도면 된 것 같지? 먹으면 돼? 봐봐, 너번호가 잘했다 우와 잘했다 초콜릿을 먹고 싶으면 빈치랑 같이 짱 맛있어 맛있어 어떤 맛이야? 야 탔어 야 탔어 탔어 실패 수화, 하이터지, 민화탕, 자싱빈간 종은 드 드 진진요외 우와 뭐야? 좋아 우와 뭐야? 이렇게 하면 엄청 맛있어 짱mm 빠지 stylist Click 수화가ows 하지 않겠지? 맛있을까까지 허ragon은 드 드 드? 사 bringen 계속 한다 정도만 discrete 좋 глаза 없자 방송국장 shark 오오오